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윈란과 그 다음에 칭하이 수천에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베이의 진황도 그 다음에 당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중국 전역 그 다음에 중국의 이장 산샤댐에 있는 곳에서도 지금 근처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윈란에 지금 굉장히 6.4라든지 칭하이나 7.4였죠 그 이후로 수십번의 지진이 계속 나고 있고요 아직도 윈란성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윈란 따리 조양비신 이곳이죠 이곳에서 지금 이 쿤밍 이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코끼리들이 지금 지진을 피해서 500km의 대장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 드론을 배치하고 중국 정부에서는요 마을 입구를 트럭으로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윈란성 여기 따리 조양비신에서 계속된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많은 지진들 때문에 코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들은 윈란성의 시상반나 시상반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어디냐면 중국 윈란성 최남단에 위치한 타이족의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곳으로서 굉장히 중국에서는 중국의 하나의 동남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동남아 미얀마와 라오스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고요 육로로는 중국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로 통하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19,700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90만명이고요 면적이 95%가 산과 언덕으로 대부분이 해발고도 1500m 이하입니다 이 메콩강의 상류인은 난창강이 흐르며 열대성 기호이고 연평균 기호는 18도에서 22도 정도 일교차는 큰 편입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타이족이고요 타이족의 전통 가혹하고 불교 사원 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국의 작은 타이라고 불립니다 여기는 보이차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보이차 그 다음에 열대 과일, 약초, 담배 등이 지역 특산물이 있고요 여기는 중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열대림이 있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열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특히 지금 저희가 얘기하려는 코끼리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시상반나 이북의 자연보호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야상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 100만무의 열대 우림이고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시아의 코끼등 야생동물들이 변식하기에 가장 좋은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곳인 시상반나의 야상곡인데 자연보호구역입니다 여기에 코끼리가 300마일 정도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도 많고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시상반나 이북의 자연보호구역인 야상곡의 코끼리 300마리가 지금 윈란성에서 계속된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금 쿤밍 이쪽으로 대피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코끼리의 지립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다뜨리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코끼리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을 가지고서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면 안되니까요 지금 정확하게는 15마리가 지금 보호구를 빠져나왔습니다 300여마리에 있던 코끼리들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윈란성의 최대 도시인 쿤밍시에서 가까운 곳까지 접근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인명피해는 없지만 농경지를 많이 훼손하고 지금 굉장히 피해가 지금 막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지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루어지는 지진에 관련된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중국 정부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항상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판단에 하여서는 이렇게 코끼리들이 이동하는 원인이 어떠한 서식지가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지금 어떠한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이동을 했다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윈란성에 지진이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동물들은 제가 전에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미국의 대지진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 대지진 당시에 강아지가 갑자기 지진을 자던 강아지가 갑자기 눈을 탁 뜨면서 막 이래저래 움직이면서 도망가는 걸 보여드렸죠 그러고 나서 바로 지진이 났죠 그러니까 땅의 흔들림, 지구의 흔들림 변화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보는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한 2.0 정도의 시력으로 보죠 하지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 이상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의 흔들림을 우리가 아무리 땅에다가 귀를 대고 듣는다고 해서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의 그 말씀드렸죠 북스마트라섬의 신화봉 화산 폭발 얼마 전에 다 계속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항상 인도네시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폭발할 때 항상 동물들이 항상 움직인다 그 다음에 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뱀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와서 뱀이 마지막에 움직일 때는 거의 지진이 거의 맞다 떨어진 것이다 거의 바로 몇 시간 뒤에 지진이 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뱀인 제가 제 기억하는 뱀을 기억합니다 하여튼 인도네시아의 그러한 화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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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물들이 지진을 느끼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네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의 모든 화산에 있는 그러한 화산만이 아니라 지진이 나기 전에 벌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지금 우선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윈난성에서 여근에 계속 지진이 나니까 땅에 생각해 보세요 계속 지금 지진이 납니다 윈난성 지금 얘네들이 살고 콧게리들이 살고 있는 시상반나에서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상반나 이북의 자연보호구역인 이 야상구역에서 지진이 나고 있으니까 지진이 나면 어떡해요? 당연히 피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쿤민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서식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서식지를 찾기 위해서 콧게들이 움직였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왜 갑자기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윈난성에서 움직이에요 윈난성에 있는 수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왜 갑자기 그 시기에 맞춰서 콧게들이 움직이냐고요 갑자기 뭐 새로운 서식지를 찾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진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이것이 무슨 어떤 팩트라든지 컨펌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한길로 듣고 한길로 쓰십시오 현재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코끼리의 서식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코끼리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우선 오피셜하는 정보니까 서식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도가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보다는 윈난성의 지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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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impaur 항 항